배우 소유진의 웨딩 화보 사진이 공개될 화재입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소유진이 예비 신랑 백종원 대표와 생기발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자아냈는데요.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유진 정말 품절녀가 되는구나 럭셔리한 웨딩 사진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소유진은 오는 19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15살 연상인 백종원 대표와 백면가약을 맺습니다.